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강성호구 북통우남헌이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데 연광온 16세여 연광온 기다리고 16세여 임목이 청수하고 임목이 청수하고 고지현량헌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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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간 기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고지현량헌기 고지현똥 주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니의 방자야 너희 고을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오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게 글귀로다 내 이를 더이니 들어 보아라 내 이를 더이니 들어 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건 위산정수 별건건 소보유 돌고 소보유 돌고 소보유 돌고 명월야흐 명월야흐 이적선도 돌고 이적선도 돌고 이적선도 돌고 소동파도 돌고 소동파도 돌고 소동파도 돌고 소동파도 돌고 신상리의 오류촌 하나 둘 신상리의 오류촌 도연병도 돌고 상 상 상의 파도를 뛰게든 상 상의 파도를 뛰게든 사보 선생도 놀았으니 사보 선생도 놀았으니 사보 선생도 놀았으니 동원 도립변시춘 많이 놀고 무엇하리 많이 놀고 무엇하리 잔말 말고 일러라 잔말 말고 일러라 아까 정하쌤이 동원돌이 리가 7번째 박에 떨어지신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떨어지셔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갑시다. 이제 자진물이에요.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하려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좋사옵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있어 관악묘를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 하옵고 풍문방을 나가오면 풍문방을 나가오면 교령산성 대보가미 좋사옵고 교령산성 대보가미 좋사옵고 남은 밖을 나가오면 강할루 의작교 영주가기 강할루 의작교 영주가기 삼남의 제일 누로 소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을 들어보니 강할루가 좋을 듯 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그곳으로 구경가자 그곳으로 구경가자 나귀 안장 지어라 나귀 안장 지어라 예 예 예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국 옹산우편 보관금천 황급읍 보관금천 황급읍 아니 황급읍이 합해서 안들어가 저기 정박이 안들어가 치고 들어가요 보관금천 황급읍 보관금천 황급읍 정옹사국은 정옹사국은 굴레 정옹사국은 굴레 정옹사국은 굴레 정옹사국은 굴레 정옹사국은 굴레 상우 물려 덮뻑따라 상우 물려 덮뻑따라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국 옹산우편 공영자국 옹산우편 공영자국 옹산우편 공영자국 옹산우편 공영자국 옹산우편 공영자국 옹산우편 오간금천 황급읍 오간금천 황급읍 오간금천 황급읍 치고 서 청봉사 고운 굴레 청봉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도 뻑따라 앞뒤 걸쳐 질끗매여 충충달의 은혜 업둥자 호피토둔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체질 툭 쳐 돌려대워 마을 대령하였소 마을 대령하였소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분부 듣고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강자 풍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그냥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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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다가 하지 마세요. 을, 을 짓는다로 가세요. 음악이니까 말이 반드시 강박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다를 하지 마세요. 강자 풍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강자 풍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지, 지에서 그렇게 하면 지, 지 늘어져 버린다니까. 박자가 그 저기 저기 뒷방에 떨어지는 걸 앞, 앞 앞방에 마지막에다 속해줘야 돼. 가진 안장을 짓는다 이렇게 해야 돼.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지 난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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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다 같이 난장을 짓는다 여기에서 똑 떨어져야지 짓이 앞으로 뒤로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말 때문에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가 전달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답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리듬에서 안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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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자진머리에서 가지난장을 짓는다 이래버리면 박자 리듬이 감이 싹 깨져버려요 리듬감 깨지고 오로지 가사 하나만 집착하게 되는 그럼 이건 말이지 노래가 아니죠 노래는 선율도 있고 박자도 갖고 가요 근데 말은 그냥 전달에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진 한 장을 짓는다 이래버리죠 그건 말이에요 이건 음악이에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버리고 두 가지를 선택해야지 짓는다 이래버리면 말을 하나를 선택하고 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과 음을 놓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음악이에요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사 문학이고 노래이긴 해도 이전에 또 음악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얻는 것과 저기 있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쪽 요소를 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항상 여론에 있어요 서로 막 분쟁의 분쟁의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읽는 것이 많을 때는 아니죠 없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가진 한 장을 짓는다 시장 가진 한 장을 짓는다 홍영자공 산호편 오간금천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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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치고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간금천 황금천 이렇게 뒤집니다. 사약과 약박. 아니죠. 아니죠. 세 번째, 마지막에 부쳐야 하죠. 청호홍사공은 굴레 상무 물려도 뻑다라 앞뒤 걸쳐질껀메요 충충다래 근혁뚱자 코피도둑이 좋다 코피도둑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체내를 툭 쳐 돌려 세워 말을 데려 모였소 자 이제 눈치를 채셨죠? 자진머리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하나 둘 셋 넷 되어있죠 근데 그 네 개 저기 기둥으로 가는데 저기 그 네 개 속에 소삼박을 내포가 있어서 2대 1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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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나 1대 2로 빰 빰 빰 빰 빰 빰 가거나 그게 섞여있죠? 그리고 빰 빰 빰 자 각 1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빰 빰 빰 이런 거 호피 도둑이 좋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호는 2호 피는 1이죠 그 다음에 도둑이는 각 1 3분의 1씩인 거예요 2대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고 좋다 이것도 저기 2대 1로 가고 뒤에 거 저기 뭐야 한 박자가 그냥 거기에 대서 있는 거죠 좋다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교하게 섞여 있어요 lud attacks 그건 잘你知道 다시 무 kinderg alle 리듬을 몸에 베이도록 그 그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리듬 구조를 바랑자문 요거는 바랑자 이렇게 해서 2박재 두 박제가 한 박, 여기에서는 뒤에 거 한 박이 2대 1에서 2를 갖다가 앞으로 편입시켜서 짧은 박에 자를 넣었어. 방자 분부 듣고 이렇게 된거죠. 방자 분부 듣고 이렇게 된거에요. 시작! 방자 분부 듣고 가진 한장을 짓는다. 가진 한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업편. 오간 금천 황크급록. 청호홍사 고운 굴레. 청호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덕뻑다라. 앞뒤 걸쳐질껀메요. 앞뒤 걸쳐질껀메요. 청청다리 그녀 앞두긍자. 청청다리 그녀 앞두긍자. 호피 도둑이 좋다. 호피 도둑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정대지를 툭 쳐 돌려 세워. 말 데려가였소. 방자 분부 듣고. 가진 한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업편. 오간 금천 황크급록. 청호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덕뻑다라. 상무 물려 덕뻑다라. 앞뒤 걸쳐질껀메요. 앞뒤 걸쳐질껀메요. 충청다리 그녀 앞두긍자. 충청다리 그녀 앞두긍자. 호피 도둑이 좋다. 호피 도둑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정대지를 툭 쳐 돌려 세워. 정대지를 툭 쳐 돌려 세워. 말 데려가였소. 말 데려가였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네요. 이거요? 자진머리 재밌죠? 자진머리 휘머리 이런 데는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걸 잘만 배워서 익히면 방막추기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미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자 분부듣고 시작! 다시 시작! 방자 분부듣고 분부듣고 좀 하고 분부듣고 분부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우편 공영자 공산우편 고강금천 황그검 Beethoven 호강금천 황그검 Snow 오강금천 황그검 신총 달에 은혜 없듯 흥냐 골피 도둑이 좋다 골피 도둑이 좋다 못 앉아 걸쳐 덮어 죄질을 툭 쳐 돌려 세워 마을 데려 가였소 마을 데려 가였소 그렇죠 어서 오세요 자 다시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 우편 공영자 공산 우편 오간금천 황금업 오간금천 황금업 정홍사 공굴래 정홍사 공굴래 상웅 울려 덮뻑다라 앞뒤 걸쳐 질끗매요 신총 달에 은혜 없듯 흥냐 호피 도둑이 좋다 호피 도둑이 좋다 못 앉아 걸쳐 덮어 못 앉아 걸쳐 덮어 최질을 툭 쳐 돌려 세워 최질을 툭 쳐 돌려 세워 마을 데려 가였소 마을 데려 가였소 마을 데려 가였소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 우편 오간금천 황금업 청호홍사 공굴래 상웅 울려 덮뻑다라 앞뒤 걸쳐 질끗매요 앞뒤 걸쳐 질끗매요 충충달에 은혜 없듯 흥냐 충충달에 은혜 없듯 흥냐 호피 도둑이 좋다 호피 도둑이 좋다 못 앉아 걸쳐 덮어 못 앉아 걸쳐 덮어 최질을 툭 쳐 돌려 세워 최질을 툭 쳐 돌려 세워 말 데려 오였소 말 데려 오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조은 고운 얼굴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정이 허고 구리 그 전장단에서 약박에 약박에 먹어 그게 제일 네번째 구간에 제일 마지막에 빰 빰 팔 때 그 바에 먹어 먹어 그래서 구리 가가지고 그 다음 장단에 저기 강박 빰 긴박에 빰 빰 빰 팔 때 긴박에 갔다가 짧은 박에 분이 나오고 세수를 이렇게 가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봐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의 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의 허고 그러니까 분쇄수가 박을 먹고 들어가야 맞지요 구리를 쭉 빼서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의 허고 시작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의 허고 쉽지 않아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의 허고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의 허고 이렇게 박자 사이로 쭉쭉쭉쭉 끼어넣는 거예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하지마 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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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니요 방 방 야 분부득고 시작 방 야 분부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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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이 거드름 피우잖아요 방 야 분부득고 이러면 도련님이 거드름 피운 게 안 나타나 분부득고 이렇게 분부득고 도련님이 그래라 응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분부득고 노래서 묘사를 할 때 이건 이건 나레이션이잖아 이건 나레이터가 묘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제 방자란 놈이 이 도련님의 말을 분부를 듣고 이렇게 하네 방자가 그러니까 도련님이 분부를 하셨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레이터가 분부득고 이렇게 거드름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응 묘사를 해줘야지 응 그러니까 방자 분부를 듣고 시작 방자 분부를 듣고 가지 난장을 짓는다 가지 난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나들이 갈 때 호사가 말 호사하고 도련님 호사가 장난 아니야 나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청소년계에 있는 도련님이 멋 내고 싶잖아요 예쁘게 하고 나가시고 싶은 거예요 예쁘게 하고서 그러니까 도련님이나 말이나 멋을 내야 하잖아요 그게 갖다 가지 가지 갇혔어 그런 식으로 가지 난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묘사를 그러니까 방자 분부를 듣고 가지 난장을 짓는다 아기자리하고 예쁘게 시작 방자 분부를 듣고 다시 간장을 짓는다 고영자 고왕산 오편 고영자 고왕산 오편 오간금천 황급 업릉 오간금천 황급 청홍사 고군 굴레 청홍사 고군 굴레 상몸 울려던뻑 따라 상몸 울려던뻑 따라 앞뒤 걸쳐질 끈 며어 앞뒤 걸쳐질 끈 며어 충충다래 그녀 앞두근자 충충다래 그녀 앞두근자 홀피 도둠이 좋다 홀피 도둠이 좋다 못 앉아 골쳐 덮어 보란자 골쳐 덮어 제질을 툭 져 돌려세워 제질을 툭 져 돌려세워 말대령어였소 말대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하고서 신수족은 고운 얼굴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정이 허고 말하자면 치고 나오는 거지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정이 허고 요 기분으로 구를 앞에 끌어간 놈을 갖고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이 느낌 시작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말하자면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 치고 나와야 돼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정이 허고 그럼 앞에서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시작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찾은 머리가 박자가 말하자면 리듬이 이렇게 빠르고 단촐한 대신에 묘가 많아요 박자를 그 대신 정박에 해서 땅콩 주워 먹듯이 편하게는 안 만들어놨어요 단조로우니까 그 대신 고생 좀 해봐라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콜탕을 많이 먹여놨죠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고 저 회장님 마감하십시오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연말에 아이고 우리 은영 고생했다 우리 은영이 고생했어 나도 줄게요 맞추기도 힘드네요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두 분 명장님은 시골에서 개가 있어서 못 오고 학구님은 10여 월 한 달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1월부터는 온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도 만장하셨네요 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고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내년에도 저기 국악사랑의 열정 우리 회원님들의 열정 쉽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화목이 침묵과 화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맞이 않고 또 그다음에 건강하시기를 무엇보다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시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회장님도요 고회장님도요 고원장님 나도요 고회장님도요 고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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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